나랑 같이 도망가자. 씨발. 무서워. 이리와. 앉아. 너 선생님한테 할 말 없나? 선생님 안경을 끼셨나요? 지금 농담이다. 그쪽 학교에서 날라왔어. 경실 난리 났다. 경실 난리 난리 났다. 너도 혹시 개이냐?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돼. 서울대가. 다 필요 없고 서울대만 가. 쑥 들어가라. 너들 혹시 그거 아니? 우리 학교에 어떤 새끼가 동성연애 한다던데? 입 안에 있다고 하던데? 누구니? 누구니? 아 이 더러워. 어떤 집은 남자 며느리였겠네.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. 알았지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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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행같이 도망가자 씨발 무서워 여전히 도망가자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